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곳저곳에서 무료 배포를 받다 보니까 어느새 설치 파일로 컴퓨터가 가득 차셨나요? 그런 분들을 위한 독일의 기술력은 무료 배포 중 2탄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이름은 A샴푸 언인스톨러 나이너인데요. A샴푸라는 데이터 복구, 관리, 보안 프로그램 등을 개발, 판매하는 회사가 만든 프로그램이죠. A샴푸 언인스톨러 나이너를 사용하면 설치된 프로그램의 기본 파일부터 레지스트리에 박혀있는 잔여 파일도 깔끔하게 처리 가능해요. 다만 이건 설치도 언인스톨러 나이너를 통해 진행한 경우에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구매하려면 34.99파운드, 우리 돈으로 5만5천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 영상을 따라오시면 무료이니 잘 따라와주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A샴푸 언인스톨러 나이너 라이센스 발급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이 라이센스 키를 발급받을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세요. 그리고는 리퀘스트 풀 버전 키 버튼을 누르시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로그인 창이 뜨거나 회원가입을 하는 별도의 사이트로 이동될 겁니다. 저는 이미 A샴푸의 계정이 있으니 그대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였어요. 이러면 다음과 같이 라이센스 키가 나타나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아래 영상 설명단에 있는 두 번째 링크를 클릭해서 A샴푸 언인스톨러 나이너 설치 파일을 받아줍니다. 설치 파일을 다 받으셨으면 설치 파일을 실행해 주세요. 이후 설치 과정을 진행하시면 초반부터 라이센스 코드를 요구할 것입니다. 여기다가 방금 전에 여러분이 발급받은 라이센스 코드를 그대로 붙여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는 Activate Now를 누르시면 인증이 마무리되고 Next를 누르면 설치가 마저 진행됩니다. 설치가 끝나고 나면 Finish를 눌러서 설치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A샴푸 언인스톨러 나이너는 기본 기능인 프로그램 완전 삭제 이외에 인터넷 최적화, 개별 파일 완전 파괴 등 꽤 매력적인 부가 기능도 동시에 제공하죠. A샴푸 언인스톨러 나이너는 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라이프타임 라이센스 형식으로 배포되고 있어요. 대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라이센스 코드 하나당 최초로 등록한 컴퓨터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추가로 무료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은 제공되지 않아요. 단 삭제 후 재설치는 지원하는데 윈도우 폰맥 뒤에 진행하는 재설치도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빠른 결정을 하시고 주변에도 이 영상을 홍보해 주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큐브팀의 소식은 여러분의 시청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와 홍보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알림 설정 및 광고 봐주신 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큐브팀이었습니다.